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제가 카피를 하는 거를 보여드릴께요 꼭 자 이게 뭐 여러분 이거 들렸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딩 딩 요거 요거 뭐지 딩 딩 이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들었을 거야 딩 딩 근데 사실 여기서 이걸 들어야 돼 4 4 자 다시 2 3 그러면 이걸 들어야 돼 혹은 요거를 얘가 루트 에요 디플레시 어 어 이게 디플레시 일동을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코드가 디플레시 였다가 디플레스 그 다음에 6도로 가요 까 이거는 디플레 키에서 아 여러분 이거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를 어 시키로 오케이 시키로 이게 디플레 키인데 시키로 설명을 해드릴께요 보세요 이게 c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이거에요 자 2빠 이렇게 되거든 이 곡이 여기까지 1 2 3 4 2 3 4 3 2 3 4 4 마디가 근데 야 이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자 다시 요거 그래서 같이 쳐볼게요 둘 셋 그 다음에는 4도 그래서 이 곡은 그 다음에 에이 마이너 그 다음에 에프 이 진행 이에요 어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여기까지 들어 볼게요 둘 셋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이 마이너 그 다음에 F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1 2 3 4 2 2 2 3 4 여기까지가 지금 이거예요 여기까지 들리세요 여러분 근데 다시 들어보세요 1도 그게 제일 편이 1도 6도 4도 5도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주인데 설명해주시니 들립니다 그래요 설명하니까 들리죠 맞아 그래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음악에서는 살짝 꼬아놨어 그래서 C에서 G로 갔다가 룩 계속 C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꼬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6도 4도 5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 되시죠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근데 봐보세요 만약에 내가 C야 C쳤어 그 다음에 A를 쳤어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이거는 A 마이너인 거예요 그럼 찾는 거야 계속 A 마이너로 느낌이 그 다음에 F도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도미너스 세븐 쳤어 이상하잖아 그러면 F 메이저인 거고 그 다음에 G도 이상하잖아 그럼 G7 쳐보고 마이너 쳐도 이상할 거고 그래서 찾는 거 이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트로를 다시 들어볼게요 오케이 다 A로 넘어갈게요 A는 그러니까 이러한 프레이즈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A부터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오케이 여기서 주님의 크신 영광 E 마이너가 아니고 잘 들어보면 C, E를 쳤어 크신 영광 이게 크신 영광 이거와 이거 차이인데 이게 아니고 이거인데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를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 오케이 크신 영광 높이 여기서 논다이터닉이 나왔네 두, 파이브, 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두, 파이브, 원은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 그 다음에 마이너 F 마이너 이렇게 마이너 이것도 계속 이게 카피는 여러분 리와인드와의 싸움이에요 계속 리와인드해서 확인하고 들어보고 그래서 기타가 이렇게 치는데 이 느낌 마이너 느낌 이거 그 다음에 이 도 그 다음에 아름답게 G7 5도 세상을 아름답게 아리라 오케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저희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같이 쳐볼게요 1,2,3 1,2,3 주님의 그 신념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오케이 여기까지 코드 이해 되시죠? 들리세요? 어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이거의 반복이야 계속 들어보니까 똑같이 여러분 코드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떠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념과 주님의 그 신념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우리 모두가 오른손은 쥐고 왼손은 계속 F야 우리 모두가 잘 들어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이 느낌을 외워야 돼요 오케이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코드 진행인데 4도 오른손만 5도 3도 6도 원래는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이게 베이스의 움직임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곡들은 되게 많아요 이건데 원래는 이거야 그니까 베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답답해져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도 그 다음에 5도 1도 1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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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요 다시 사도 여전히 아름답게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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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되는거죠 그런데 이 곡이 되게 애매한게 이거는 셔플도 아닌 것이 뭔가 서로 의견이 안맞은 것 같아 이렇게 C키로 카피하고 나서 전조하는게 편한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디플렛으로 하는게 낫나요? 처음부터 디플렛으로 해야죠 제가 지금 C키로 치는 이유는 여러분께 뭐냐 이해하기 쉬우라고 C키로 치는거고 원래는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디플렛으로 가야지 원키니까 어 처음 처음부터 선생님 그냥 그 키는 C키로 말해줬는데 연주는 디플렛으로 친거 아니었어요 아까? 아 에? 아닌데? 아니에요? 아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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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포즈 한거죠. 스키로 말씀을 해주신거죠. 그쵸. 이해를 쉽게 하려고. 1도, 6도, 4도, 5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개념이 시키가 그래도 쉬우니까 디플렛으로 하면 복잡할테니 오히려 저는 헷갈려요. 전조 해주시니까 다장조 악보라 지금이 편한 땡큐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절대음감들은 이걸 못참더라구요. 절대음감은 이거 머리 아프다 그러고 상대음감은 이게 편하다 그러고 뭐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이런 곡은 사실 피아노가 할게 없는게 전체적인 그루브의 흐름을 알면 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이거 칠때 이렇게 칠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하면 이게 이 전체적인 그루브가 이거야. 어 그래서? 어 어 1&2&3&4& 1&2&3&4& 1&2&3& 1&2& 1&2& 1&2& 1&2& 3&4& 1&2& 3& 4& 1&2& 3& 1&2& 1& 1& 1& 1& 1& 1& 2& 1& 2& 2& 2& 2& 2& 3& 2& 2& 2& 2& 1& 1& 1& 1& 2& 1& 3& 1& 1& 2& 1& 2& 1& 2& 3& 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막 화려하게 막 칠 것도 없고 그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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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정도만 쳐도 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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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비트만 정확히 세셔도 되게 좋아져요 제 실력도 안되고 3,4학년 애들이 박자를 못할 것 같아서요. 근데 혼자서 연습해볼게요. 혼자서 연습해보세요. 혼자서 1,2,3,4,1,2,3,4,1,2,3,4,1,2,3,4,1,2,3,4,1,2,3,4 이런 것들 연습해보시면 되게 비트감도 좋아지고 리듬감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루트 들어서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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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 노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곡을 우리가 카피를 하면 그 노래에도 코드 진행이 들릴 거란 말이야 키만 다르지 키만 달라도 당연히 똑같이 이게 아마 그 노래가 A키가 그런 것 같은데 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루트를 듣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들려 노래가 아셨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곡도 다 이렇게 다이아토닉에서 다 C키 안에서 갔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2,5,1 이게 넌다이아토닉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2,5,1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너무 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코드 진행이 들리고 나면 그 다음 곡에서도 뭐 다른 거 듣다가 어 이거 그 코드 진행 아닌가? 그러면 그 코드 진행이 맞을 거고 이런 식으로 패턴화 시키면 돼요 많이 카피를 해 가지고 저도 카피 처음 할 때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대학교 때인가 그때 카피할 때 한 한 곡 할 때는 물론 좀 복잡한 곡이지만 한 곡 할 때 일주일 넘게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만 곡을 카피하고 나니까 그냥 연주하는 게 바로 들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기술일 뿐이에요 그냥 기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아니다 여기에다가 음감 1도와 2도 1도와 3도 1도 4도 1도 5도 1도 6도 1도 7도 1도 8도 그러면... 그러면... 이런 게 그냥 저는... 이게 그냥 들리는 것 뿐이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찾아봐 가지고...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음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있어야 돼요 아셨죠 멤버들이나 아이고 힘드네... 질문이 있으세요? 코드 성격이요 어디에 더 가깝다고 도미넌트죠 도미넌트 도미넌트에 가깝죠 서스 코드는 도미넌트 코드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도미넌트 코드에서 항상 서스를 써 근데 서브 도미넌트에서도 서스 쓰는데 이 서스는 서브 도미넌트에서는 서스라고 안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13이라고 해야 되나 암튼 도미넌트는 도미넌트에 가까워요 서스 코드는 도미넌트의 성격이지 어디에 가까운게 아니고 그냥 도미넌트의 성격 근데 사실 이런게 뭐가 어디에 가깝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걸 몰라도 이게 서스 코드구나 이걸 알아야 돼 사실 이 성격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거 들었을때 아 이게 서스 코드구나 1도에서도 토닉에서도 이렇게 서스 코드 쓸 수 있잖아 근데 또 5도에서도 서스 코드 쓰고 오케이 오케이 그런 활용은 뭐 이게 뭐 꼭 뭐 뭐 마치 이런거랑 똑같죠 코끼리를 어떤 장님이 만졌는데 다리 만져놓고 코끼리는 다리가 사실 코끼리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코잖아 코 전체적인 코끼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상아 만져놓고 코끼리는 뭐 뿔이 있다 뭐 요런거랑 똑같지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안되고 뭐 나중 얘기고 중요한거는 우리가 서스나 어그먼티드 코드도 귀로 들어서 구분을 못하고 그것부터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루트 들으시는 거 여러분 근음 들으시는 거 음악에서 근음을 못 들으면 그 음악은 사실 이게 뿌리근이잖아요 뿌리부터 못 듣는 건데 그 위로 쌓아나가는 건데 근음을 못 듣는다면 우리는 근본 없는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들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귀가 베이스가 너무 안 들려서 빡시게 해봐야 알뜨뇨 맞아 베이스가 안 들려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야 카피곡 어떤 거 해야 되냐고 만만한 곡 하세요 그건 답이 없어 어떤 거가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한 곡을 줬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그 곡은 자기가 골라야 돼 카피곡은 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기 레벨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 이 곡 한 번 내가 도전해 볼만하다 하는 곡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이아토닉을 찾으세요 이게 몇 도고 이게 몇 도고 이게 몇 도다 대부분이 1,2,3,4,5,6,7 도 안에서 끝나니까 한국은 CCM은 거의 99%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문은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수업 이해 다 되시죠? 이거 왜 이렇게 맨날 수업을 오래 하는 거야? 이거 11시 반이야 벌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